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 댄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작품 배워보실게요. 워터룩 리믹스 라인 댄스 32카운트 4월입니다. 3번의 리스타트가 있어요. 리스타트 3번 있습니다. 두번째 월과 다섯번째 월과 일곱번째 월 24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. 1번부터 설명해드릴게요. 뒤로 돌아서 1번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오른발 퀴치 자 오른발 사이드 샤플 갑니다. 왼발 백락 리커버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2 가겠습니다. 2번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샤플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자 2번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3번 오른발 백락 하고 체중 왼발에 실으시고요. 자 왼쪽 4분의 1턴 하면서 오른발 자 왼발 뒤로 백 토 스크럽 토 터치 킬 다운 하면서 오른발 체중 주시고 다시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하면서 토 터치 킬 다운 오른발 재즈 박스 가겠습니다.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해 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자 4번 섹션 4 가겠습니다. 오른발 웍, 왼발 웍, 오른발 웍, 왼발 휙 자 왼발 뒤로 백, 오른발 백, 왼발 4분의 1턴 사이드, 오른발 파치 자 4번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1번부터 4번까지 표가하겠습니다. 자 1번부터 4번까지 표가하겠습니다. 자 1, 2, 3, 4, 5, 6, 7, 8 자 1, 2, 3, 4, 5, 6, 7, 8 자 1, 2, 3, 4, 5, 6, 7, 8 자 앞에 12시 방향 보면서 풀카운트 한번 다시 해 볼게요. 1번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12시 방향에서 시작하면 원월, 투월, 세시 방향에서 24카운트 후에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하겠습니다. 해볼게요. 투월, 세시 방향에서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. 1, 2, 3, 4 리스타트 하시면 되고요. 다시 5번째 월 3시 방향에서 똑같이 리스타트 9시 방향에서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 7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또 24카운트 하시고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. 7번째 월 한번 해보겠습니다.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 1, 2, 3, 4, 5, 6, 7, 8 자, 데모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Love you!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 1, 2, 3, 4, 5, 6, 8